북성제일교포들, 우리들의 인생은 차별의 인생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저센진, 한도진, 반도인이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제포, 기포, 역하는 말로는 반쪽바리. 한국에서는 탈북자, 세토민, 북한이탈주민, 시량민, 북양민 여러가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를 불렀던 이름이 19가지입니다. 한국에서의 인생은 차별에 대한 인생을 통해 이 내용은 오늘의 인생을 통해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이 내용은 한의 인터뷰에 대해 설명해 주신 우리에게 얼마나 이 crime에 대해 영향을 주신 모든 일을 통해 그리고 왜 그룹이 그냥 죽을지 못하여, 또한 그룹의 많은 데이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룹의 보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그룹이 시작되었고, 많은 인터뷰에 잊지 않았습니다. 그냥 몇몇에 잊지 않았습니다. Mr. Han Jepo, 문양사의 불평 Об актов에 빠져나가다가 어제 올해였죠. 박님 공가내는 한국의 외부 이영성원과 위행한 작동에assessed 지난 año 1950 결혼을 위해 아니면 어떻게 그리니 양 tooth Tight 명 상상의 한국의 한국의 1969 1969년, 2021년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사나이가 홀기는 외우나 집에 가서 어머니 모시고 할머니 모시고 동생들 데리고 잘 살아라 이것이 제 마지막 인사이고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아버지와 같이 참가해서 노예 생활을 23년을 했습니다 제가 17살 때 학교를 자료를 했는데 그때 당시 북한에서는 그 공포로 자리에 대한 학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이기동 그분한테 정말 죄송스러운 것은 아침에 우선 탕강에 일할 날 끝나가자면 점심 그 밴또 도시락을 엄마가 싸줍니다 그 도시락을 한 달 싸서 매번 탕강에 돌갑니다 돌가서 일을 시작해서 한 9시 10시 되면 대학 왔어요 엄청 대학 와서 그 동갈짬을 제 나와서 그 밴또을 한 절반을 퍼먹습니다 제가 아버지 몰래 그리고 점심시간 되면 아버지가 일하다가 그 점심시간 되면 나를 찾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님께서 그 밥을 퍼먹었기 때문에 그 동갈짬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국뿐이라 신장 체력이 컸습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그 밥을 절반을 낸 때 도둑마치고 그리고 그러다 아버지는 부모니까 그 밥을 혼자 다 사주지 못하고 갖고 나와서 날 타서 절관을 낸 때가 들어주면 괜찮다 괜찮다 먹으라고 그러면 나를 달려면 그 기회의 세월이 아버지가 한 34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밥수 끄때면 대한민국 와서 그 배가 풀던 시절 그 아버지가 고생하는 걸 지금도 정말 잊지 못하겠습니다 밥수 끌지 못해 ales 밥수 끌지 못한 인데요 한국의 역할을 통해 Transparency, 맞 to truth what happened to these individuals Accountability holding those accountable for what happened but also non-repetition which is a legal term meaning putting in place measures to make sure that these awful crimes do not occur again DPRK is the source of the violation countries who have these countries have obligations towards the victims including using all means available to discover the truth